자, 준비 자세는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거나 크로스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양손에 스트랩을 잡아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 줄 라인으로 준비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요. 팔을 접으면서 그대로 힌지 뒤로 넘어갑니다. 척추 일직선 유지하실 거예요. 자, 내쉬는 호흡에요. 팔을 귀엽게 스쳐서 일직선으로 뻗어주고 중립까지 돌아오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들여 마시면서 척추를 앞사선으로 길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 줄 라인 지켜서 사선 라인 만들어주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바꾸면서 상체는 굴복해주면서 팔을 그대로 킬을 잡으며 그대로 보면서 손바닥이 마주 보게끔 준비합니다. 들여 마시는 호흡에 팔을 크게 썩을 그리면서 손댁 마주 보면서 배 한 번 누르면서 기다리세요. 들여 마시면서 골반의 허리를 하나하나 세우면서 손바닥을 천장으로 열어서 끝내줄게요. 한 번 더 갈게요. 자, 마시면서 그대로 팔 저흡에서 힘직 척추 안주 내쉬면서 팔 귀엽 스쳐서 일직선으로 뻗고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시면서 척추를 앞사선으로 길게 이때 경추 라인 잘 신경 써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아래쪽으로 바꿔서 상체 굴곡하면서 팔을 외로 뒤로 보내서 복부사에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여 마시면서 팔을 크게 써클 그리면서 손등 마주 보면서 배 한 번도 누르고 들여 마시면서 허리 하나하나 세워서 손바닥 천장으로 열어서 끝내줍니다. 자, 우리 이제 힘추 심장까지 한 번 가볼 건데요. 조금 동작이 바뀌어요. 자, 마시면서 팔 저흡에서 가슴 들어오면서 힘추 심장. 내쉬면서 귀엽 스쳐서 상체 고정하고 팔을 뒤로 뻗어줍니다. 이때 복근 너무 열리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자, 마시면서 척축 한 줄 거쳐서 앞사선까지 길어지게 만들고 내쉬면서 손바닥 아래쪽으로 막 가서 천체 굴곡하면서 발을 뒤로 보내서 손바닥 마주보게 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들여 마시고 팔극에 써클 그리면서 손등 마주보면서 배 누르고 기다리고 들여 마시면서 허리 하나하나 세워서 손바닥 열어서 끝내줍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마시면서 팔 저흡으면서 힘추 심장. 내쉬면서 상체나 두고 귀 옆으로 스쳐서 팔 뻗어주세요. 자, 마시면서 헤드넛 거쳐서 일직선 그리고 앞사선. 내쉬면서 손바닥 아래쪽으로 상체 굴곡하면서 팔을 뒤로 보내서 손바닥 마주보게. 들여 마시고 팔극에 써클 그리면서 손등 마주보면서 배 누르고 내쉬면서 허리 하나하나 세워서 손바닥 천장 열어서 끝내줄게요. 자, 마시면서 헤드넛 거쳐서 끝내줄게요. 자, 마시면서 헤드넛 거쳐서 끝내줄게요. 자, 마시면서 헤드넛 거쳐서 끝내줄게요.